이번에도 난 기회를 줄 생각이야 기회 어떤가 반정하고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고한다면 무릎 꿇을 사람은 당신 애들이야 이태원 클라스 할 사람 기회 이거 할 사람 없어? 누가 할 사람? 기회?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누구야? 누가 누구야? 누가 자기 자기야? 진지하게 하이 큐 이번에도 난 기회를 줄 생각이야 이유? 기회? 어떤가 반성하고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한다면 불을 끓는 사람은 당신 아들이야 소신? 100! 없는 것들이 자존심 지키자고 쉬는 단어 이득이 없다면 고집이고 개키뿐이야 요한은 나를 봐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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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언니 아니 philos 톤이 좋아 준다 둘이 잘해 casual 난 중간에서 부산사투리 있어버렸는데 누누 부산사투리야 아니다 불야? 불야? 아 이거 사랑의 붓이 차? 네 왔어요? 오늘은 내가 특별히 설거지 해줄게요 아 근데 나 내가 몇 번 사진 찍어야 되는데 라면을 먹어서 어떡해 얼굴 팅팅에 붓겠네 동무는 심장이 여러 개요? 응? 심장이 여러 개인 사람이 어딨어? 좋아 좋아 마 안 뜨고 정말 우리 오늘 실천하는 모습 정말 멋있어 설거지 했어요 설거지 한번 약간 뒤에 약간 자 가겠습니다 52-42-2 왔어요? 오늘은 내가 특별히 설거지 해줄게요 근데 나 내일 여권 사진 찍어야 되는데 라면을 먹어서 어떡해? 동무는? 심장이 두 개요? 심장이 여러 개인 사람이 어딨어? 무슨 소리지? 됐어 내 입만 아프지 비 오늘 내가 침대에 들어갔어 오늘 내가 침대에 들어갔어 어? 되게 힘든데 되게 는가 봐야 된가? 망아 너무 자본주이식 하트 아 이거 한 거 아니야? 아니 자본주이식 하트 자본주이식 하트 자본주이식 하트 자본주이식 하트 소화했다 자본주이식 하트 소화했어 소화를 했어 소화했어 심장이 여러 개인 다음대로 자본주이식 하트